고칼로리 음식 무조건 참다간 입 터진 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살찝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식사량 조절이 어려운 내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려면 고칼로리 음식 이렇게 드세요 오히려 살이 빠지거나 적어도 유지까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다이어트라는 분들이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잡혀 있었던 약속에서 회식, 친구들과의 약속, 데이트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때 사내 점심시간, 집에 가족끼리 있는데 갑자기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등이 되겠네요 세 번째, 혼자 먹고 싶어졌을 때 이 경우는 혼자서 고칼로리 특정 음식을 먹는 경우와 입이 터져서 먹다 먹다 계속 많이 먹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세 가지 대표 상황, 별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잡혀 있었던 약속 이런 경우 최소한 전날까지는 먹는 시간과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런 날은 내가 평소에 몇 끼 패턴으로 먹었든 두 끼 패턴을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빈도가 높을수록 한 끼 식사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섭취량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우선적으로 내가 약속 장소에 가서는 800에서 1000 칼로리 사이에서 섭취해 주겠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약속은 술자리냐 아니냐 어떤 메뉴냐 식사 후 디저트로 넘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상황이 다양해요 어떤 구성이든 어떤 조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딱 800에서 1000 정도만 지켜서 식사하겠다 생각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시간에 치맹 약속이 잡혔다 그럼 칼로리를 치킨 맥주 이렇게 검색해서 나는 맥주는 별로 안 땡기는데 치킨을 최대한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 한 조각에 한 300 칼로리 되니까 나 이 자리에서 세 조각 먹고 와야지 혹은 나는 맥주 치킨에 맥주는 필수지 그러면은 치킨 두 조각에 맥주 500 하나를 먹어줄 거야 이렇게 내 니즈에 맞춰서 미리 음식의 양을 정해두면 됩니다 식욕이 편안해지면 사실 식사량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에 임해도 양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마냥 조금 먹어야지 참아야지 하는 것보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나만의 환경을 미리 세팅해주는 것이 유리해요 내가 할 만한 난이도로 세팅을 해두면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자리도 훨씬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이외의 자유로운 한 끼는 점심 약속이라면 저녁, 저녁 약속이라면 아점이나 점심 정도가 될 건데 200에서 400 칼로리 선에 건강하고 포만감 좋은 한 끼를 선택해 드시면 됩니다 제일 무난한 식사가 연어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샌드위치 빵빵 떼고 김밥에 밥 조금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이거는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때 첫 번째와는 식사 자리의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약속인 경우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가치가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 다이어트를 위해 무조건 참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보다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이 랜덤의 상황은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이런 때에 먹는 것을 선택하면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 니즈도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만족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행복도 다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경우 무조건 나는 이럴 때 절대 안 먹을 거야 무조건 참을 거야 라고 설정해 놔도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안 먹는 방향으로 가되 그 음식을 다음 날로 넘겨주세요 어 가족들이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네 다 먹든 남겨주든 상관없어 나는 내일 점심시간에 치킨을 꼭 먹을 거야 혹은 남겨둔 나의 치킨을 내일 점심에 더 행복하게 먹을 거야 이렇게요 그냥 참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아주면 지금 당장 안 먹으면 날아가는 음식이 아닌 내일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음식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져 더 참기가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일단 참아보면 다음날 그 음식이 생각보다 먹고 싶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먹게 되더라도 전날 죄책감을 가진 채로 먹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식사가 가능하고요 단순히 하루 미뤘을 뿐인데도 자기 만족, 자기 신뢰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자기 관리에 정말 유리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혼자서 그냥 먹고 싶어진 경우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특정 고칼로리 음식이 먹고 싶어졌거나 두 번째, 불안정한 식욕이 릴레이 폭식을 만들었거나 자, 이런 경우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있는데 특정 고칼로리 음식이 먹고 싶다면 아까의 약속이 있는 날과 같이 식사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한 끼는 800에서 1000칼로리 선으로 나머지 한 끼는 건강하게 200에서 400칼로리 선에서 아까 식사와 차이가 있다면 그 고칼로리 음식을 혼자 먹느냐 누군가와 함께 먹느냐인데 사실 온전히 먹기 관점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것이 훨씬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칼로리를 먹을 때는 조금 더 그 맛에 집중해서 먹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정한 식욕이 릴레이 폭식을 만들어 어쩌다 보니 고칼로리 음식까지 먹게 된 경우 이 문제는 단순히 이날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전 식사, 전전 식사, 혹은 앞날 며칠의 식사가 이날의 폭식을 만들었죠 이런 날은 보통 애매한 간식, 다이어트 간식 폭식하다가 결국에는 고칼로리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타이밍에는 참는 것이 아닌 더 만족스러운 식사가 필요했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뭔가 자꾸 계속 먹고 싶을 때는 무조건 참지 말고 아, 내가 이 타이밍이 왔네 최근에 만족을 잘 못했나 보다 그럼 오늘은 너무 가벼운 식사 말고 어떤 메뉴를 먹어야 내가 잘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신중하게 메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엽떡 풀세트라면 당연히 먹어야죠 대신 첫 번째 케이스 칼로리로 환경 설정해 두는 것을 꼭 지켜서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중 감량을 하다가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는 날 은 체중 감량을 포기하는 날도 살이 찌는 날도 반대로 감량을 계속 잘 하는 날도 아닌 내가 잘 하던 관리를 유지하는 날로 설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칼로리 메뉴는 말 그대로 소량으로도 칼로리가 정말 높아요 평소 잘 관리하던 날의 식사 메뉴에 비하면 뭔가 되게 많이 먹은 것 같고 더부룩하고 살찐 느낌이 듭니다 그런 날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설정해 두면 내가 이미 망쳤다는 생각에 그냥 내려놓고 계속 더 먹게 만들어요 반대로 유지하는 날 음식을 정말 맛있게 즐기는 날로 설정해 두면 적정량 먹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식욕 케어가 잘 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의 자기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탈다이어트 이 시간엔 식사 후 디저트, 과일 등이 먹고 싶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쪽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쪽에서 뵙겠습니다 자יあれ ї imprisoned